문 열리면 문 열렸을때 뒤로가서 막읍시다. 오케이 문 열렸을때 뒤로가서 막읍시다. 뒤로가서 막읍시다. 문 뒤에서 막는게 막기 더 쉬워요. 하나 죽는다. 오케이 진행됐으면 뺍시다. 이거 우리가 맵을 잘 모르니까 진행되면 일단 빼봅시다. 뒤로가서 막읍시다. 위에서 막으면 여기 네방향 스포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막으면 절대 안돼요. 여기 아래 다 내줘와서 막고 근데 진행됐거든요. 진행됐는데 여기서 조금만 막고 뺍시다. 막고 뺍시다. 어차피 여기는 테러 없었잖아요. 전반에 맞을때. 오케 님들 지금 살짝 뒤로 빼봅시다. 15초 정도 떴었는데 여기서 오버대팬스 하지말고 뒤로 빼면서 쏘면서 빼도 되니까 오케 저 뒤쪽이 열렸으니까 쭉 뺍시다. 여기 좁은 구간에서 막으면 어차피 막히거든요. 네 님들 여기 좁은 구간에서 막고 저기 이제 문 열리면 그때 안에 내려가서 막을게요. 네 님들 열렸네요. 내려가서 막읍시다. 내려가서 막아요. 여기 이제 안에 부분 지탱이 있었지 않습니까? 방금. 여기서 막아요 님들 아직 문 안열렸어요. 문 열리면 들어 뺍시다. 여기 앞부분에 이제 좀비 탈대거든요. 여기 앞부분에 이제 좀비 탈대거든요. 보스 쏠 사람들 보스 쏘고. 보스 쏘고. 이 부분을 좀 더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위험 안에 들어와서 막아주셔도 돼요. 여러분. 이제 뒤로 뺍시다. 여기서 뒤로 빼야돼. 여기서 어디에 지탱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서 여기 막음시다. 여기서 막으면 끝나겠네 이거는. 어. 오케이 다쳤다. 제 복생인가? 자 몇대 안쌌다고 봐주면 뭐야 이번에 보스 비웨어뜨면서 앉아있었어요! 앉아! 방금 옆에서 뭔가 나오던데 보스가 방금 피가 많았었는데 뭐지? 일단 보스가 예상 외에도 좀 많이 안하네요 보스가 방금 피가 많았고 이제 뒤쪽으로 와서 여기서 막아요 계속 막아봅시다 아이고 버니 좀비 조심 너무 파트에서 막지 마셔야 되는데 격 뒤에서 갑자기 끙척기 할수도 있어요 아이고 뭐하면 갈린다구 근데 보스가 왜 이렇게 약하지? 근데 이제 이거 문 뒤에 문 열렸는데 이거 문 닫힐 때까지 뭐 막는건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일단 막아봅시다 모를 땐 막아봅시다 땡 땡 그리고 좀비가 의욕이 없대 와 여기 이거 분수 대 위로 점프하는거네 분수 대 위로 점프해요 탈출하는 사람도 분수 대 위로 점프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막아봅시다 나 살렸어요 끝났네 이거 혹시 다음 챕터도 있나? 이거 다른 챕터 있는지 한번